남한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대야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부강국 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부강국 이스라엘은 어쩌면 모든 왕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남한국 유다는 멸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왜?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될 택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면 첫 줄요 폐망의 갈림길에 있던 남한국 유다는 요시아왕의 종교개혁으로 회복하는 듯 했으나 그가 갑작스럽게 전사하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참 이 요시아왕의 종교개혁은요 너무 칭찬할 만하고 야 이제 나라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바로 누구가 올라오는 가운데서 괜히 가서 찝쩍거리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거든요 결국은 요시아왕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다 거역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 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질문 볼까요? 질문 남한국 왕국입니다. 궁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보세요 요시아왕의 뒤를 이은 요하와스는 조상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예를 들어서 히시기아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을 경애하죠 그런데 히시기아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문하세자네? 또 문하세자는 또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느냐? 악한 왕들 때문이었다 만약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이어갔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폐망으로 이끌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요 여러분 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해가 부응하느냐 또 여러분 속해가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속해 인도자와 속장이 결정합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속해를 맡은 속해 인도자다 그러면 내가 맡은 속돈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속해 인도자 보고서에 보면 기도했느냐 이렇게 체크하도록 했잖아요 그걸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속장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임 목사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 없으면 그 교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돈들은 속해 인도자와 속장인에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첫 줄 보세요 유다의 대지사상과 그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거듭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공통적 모든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죄를 얘기합니다 죄 돌이켜야 된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줄쯤 되겠죠? 가답해 찍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의 사신과 선지자들을 보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려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죄에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죄가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죄는 절대 여러분 갖고 있지 마세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첫 줄 보세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 군대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입니다만 남한국 유다 같은 경우도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유다의 멸망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뒤페지로 넘겹시다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면 토지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멘? 책임이 큽니다 마지막 문단 거담이 찍읍시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나라를 잃고 이국당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구원하고자 징계 기간이 몇 년? 70년이 지났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장소였어요? 회개하는 장소 돌이켜야 될 장소라는 거죠 네 번째 줄 끝에 비추고 있어요 징계가 끝나면 극류를 베풀어 다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행하기 보면 묵상질문 지도자의 타락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4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무너지는 듯 힘들었던 일상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일이 있습니까? 23절 말씀 읽어보면 거기 답이 나오고요 삶의 적용하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내게 닥쳤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한 일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유와 뜻이 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감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